파워풀하게 당당하게 거침없는 자신의 인생을 걸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냐고요? 히어모델 체크! 제주시내 한 주민 다목적 센터. 몸풀기가 한창인데요. 무슨 운동이라도 하려는 걸까요? 제법 연세도 있어 보이시는데 돌리고 돌리고 쭉쭉 힘껏 스트레칭을 해보는데 무슨 수업인가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수업은 외도 다목적 생활 문화 센터에서 운영하는 9월에 문화의 밤 행사에 맞춰서 동아리로 운영되고 있고요. 시니어 모델 워킹으로 해서 시니어 클럽하고 청소년 클럽 이렇게 해서 두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9월에 문화의 밤 행사 때 연합으로 패션쇼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모델 수업이군요. 벽에 기대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 중년 이후엔 체형이 무너지기 쉬운데 이 수업 꽤나 어려울 것 같은데요. 가슴을 열고 배에 힘을 딱 주고 벽과 최대한 밀착해보려 애쓰입니다. 이 자세만으로도 온몸에 땀이 흐를 지경이네요. 집안에서가 자꾸 몸을 상체가 뒤로 넘어간다는 둥 옷자 다리가 너무 심해서 걷는 게 남들이 볼 때 편안하거나 곱게 못 걷는 것 같다는 것 같다고 그래서 한번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한번 와보려고 온 거예요. 평상시에 하고 싶었어요. 하고 싶은데 마침 정보를 주셔가지고 바로 왔죠. 그런데 도움이 많이 돼요. 역시 선생님 워킹은 뭐가 달라도 다르네요. 언제쯤 저거 반만이라도 할까 부러움이 가득한 눈빛들인데요. 선생님을 따라해보는데요. 어머 다 잘하시는데요. 어려운 터닝도 자연스럽게 발 꼬임 없이 다들 잘하시네요. 워너비 모델의 꿈도 있지만 무엇보다 건강에 매우 좋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하니까 꼭 키 커지는 기분, 배가 날씬해지는 기분, 바르게 점점 그렇게 하니까 좋아지는 것 같아요. 집에 일상생활에서도 걷다가 선생님 멘토가 생각이 나면 바로 자세를 잡고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시니어모델이라는 자체를 단어를 생각하면 나는 그런 거 못한다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나와보시면 전혀 아니라는 걸 느끼실 겁니다. 모델 수업 덕에 제2의 인생을 산다는 분을 만났습니다. 제주시 외곽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김정섬 씨 부부. 여든을 넘긴 나이에도 여전히 활기 넘치게 일상을 꾸려가고 계신데요. 이게 다 모델 수업 덕분이랍니다. 우리 어머님 정말 10년은 젊어 보이시죠? 지금 제주도 생활하는 게 한 7년 돼가지고 지금 시니어도 하고 무용도 하고 하다가 이제 매일 수산봉 가고 바다에 다니고 아마추어 모델 5년 차 우리 어머님 워킹 어떠세요? 너무 멋지시죠? 사실 모델 수업을 받기 전엔 여러 차례의 수술 후유증으로 건강이 많이 안 좋았다고 합니다. 대수술을 거치며 몸과 마음이 많이 아프고 지칠 대로 지쳤는데요. 우연히 접한 모델 수업을 통해 힘을 내고 스스로 이겨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운명처럼 찾아온 인생의 런웨이. 새로운 삶을 선물 받은 것 같았습니다. 역시나 운동을 좋아하는 남편과 함께 흐뭇한 노년을 보내고 계십니다. 젊은 애들하고 같이 취미생활을 하면 마음도 젊어지고 또 자기 관리도 할 수 있고 또 나이 먹어서 사실 하는 일 없이 직원이 있다고 하는 게 참 그건 할 일이 아니거든. 너무 외롭고. 저의 모든 취미생활에 딴 것보다도 이 모델 생활에 제가 관리를 하니까. 저 무지 젊어졌어요. 그 전에 사진을 좀 보세요. 뚱뚱하고 7kg 뺐어요. 요새 또 이제 서울 가서 뭐 이렇게 여행 다니다 보니까 저 한 1kg가 올랐는데 그 마음만큼 관리하게 돼요. 일주일에 한 번 모델 수업이 있는 날 5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한 나이와 여러 사연을 가진 분들이 수업에 참가합니다. 스트레칭으로 시작하는 수업. 수준별로 다양하게 수업이 있다고 해요. 9개월 동안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눠줘서 기초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료식까지 하는 과정을 마치면 이제 런웨이 반이 와요. 지금 이 반이 런웨이 반인데 이분들은 굉장히 잘하시는 편이에요. 숙달이 되셔가지고 굉장히 지금 잘하시고 있는 편이에요. 수업 이수 후에는 무대에도 설 수 있는데요. 전문 모델 못지않게 포스가 대단하죠. 정기적인 패션쇼와 도내의 크고 작은 문화행사에 단골로 초청받고 있다고 합니다. 제주의 자연과 어우러지니 정말 멋지네요. 지금 배운 지 얼마 안 됐는데 주위 사람들이 되게 많이 걷는 모습이 달라졌다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그동안에 연습한 결과가 그닥 나쁘지 않았다는 걸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열정만 있으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열정만 있으면 언제든지 도전하시면 시니어 모델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무대에서 자신의 인생의 런웨이를 당당하게 걸어가는 그대 여러분들이 진정 꽃이시네요. 모든 시니어 모델을 응원합니다.